네,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준비하신 현수막을 함께 들고 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자, 우리 영화 기방도령의 흥행대방을 기원하며 우리 배우분들께 기운 들은 의미에서 우리 배화여대 학생 여러분들의 환호수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질러! 자, 제가 기방도령! 자, 제가 기방도령 외치면 여러분 다 함께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기방도령! 파이팅! 네, 오른쪽에 계신 방위의 톤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왼쪽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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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은 수고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수고 좀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백분, 화짝순 백분께 드렸던 특별한 선물! 우리 배우분들께, 배우분들과 함께 하이터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배우분들이 준비한, 자, 이 계절, 이 학교, 이 학생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장립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지나가시면서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 분 한 대씩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큰다고? 왜 안타고? 자 우리 선착순으로 응모해주신 100분의 학생분들께서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요 하이커치를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러오실 것 같은데요 멀리서나마 꼭 함께해주시고요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방법을 드리자면 본인의 SNS에 해시택샵 비방노령 스크로택이라고 쓰셔서 본인의 SNS에 개인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포토쟁이익을 선정해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SNS 홍보도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